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꾹TV의 꾹입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주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십니까? 이제 연휴가 쫙 돼가지고 이제 쉬실 분들은 쉬고 이제 시골 가서 친척들이랑 놀기도 하고 풀도 뜯고 소 밥도 주고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이 꾹TV 또한 아주 즐거운 추석 일정에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 꾹TV가 시골도 안 가고 촬영도 없고 굉장히 즐겁지 못한 추석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. 암튼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 꾹TV가 이 꾹TV의 장난감 창고에 이러그러움 눌러왔습니다. 이 꾹TV가 또 장난감 유튜버지 않습니까? 아주 즐거움이 가득한 장난감을 아주 많이 이 꾹TV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창고에서 충분히 혼자 즐겁게 일명 꾹TV의 혼놀이를 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출발! 꾸구리! 일단 이 꾹TV 창고에는 굉장히 놀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냥 골라서 놀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죠. 자 이거는 그때 기차 놀이 했던 거고 이거 뭐야? 이거 웬 턱수염이... 이런 거는 여기다 왜 넣어놓은 거야? 이거는... 자 가지고 놀 것들을... 일단 저희 창고를 지금 정리를 안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. 이런 총기류도 있고 피카츄 옷도 있고 우와 여기도 장난감 짱 많네. 우와 이거 저격총 이야 이거 저격총 진짜 이거 대박이었는데 이거 옛날 생각난다 옛날 생각나 오랜만에 이걸로 저격이나 해볼까요? 재밌겠다. 일단 혼자 놀기 혼놀 첫 번째 저 뒤에다가 너프 다트를 조그만 걸 세워놨어요.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전! 더 조그만 걸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거 볼펜 앞두꺽 저거 맞추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. 안 돼! 고장 났어! 고장 났어! 갑자기 이게 안 됩니다. 이게... 이렇게 올리고 나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릴 거요. 안 돼! 이거 왜 안 돼! 너프건도 많고 여기가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 방구방석 아니야 이거? 어? 이거 헬륨가스네? 오 헬륨가스도 있었네? 오 이거 폭탄이야?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폭탄이야? 이거 헬륨가스 마시면 목소리 변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? 이거 풍선 없나? 우리 풍선 있을 것 같은데? 까꿍 오 헬륨가스로 풍선 지었어 니네별로 돌아가렴 아니 이거 왜 안 떠요? 오 터질 것 같아 포테이터칩 배고팠는데 배고팠는데 잘됐다 포테이터칩 ASMR 맛있는 포테이터칩 이거 그거였잖아 꿀잼을 원해 뭐야 이거 풍선옷이네 무슨 풍선옷이지 이거? 되게 옛날 멋있는거 샀던 기억이 있긴 있거든요 아 난 또 멋있는건가 했네 완전 완전 동닭이야 이거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볼펜 뚜껑을 저격하다가 못 맞춰버려서 정말 실망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겁니다 꼭 tv에 혼놀이를 탄 마지막으로 엄청난걸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주 멀리 저 끝에는 물병이 하나가 세워져있습니다 You do perfect 너프 활로다가 맞추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약 20m 과연 이 꾹티비는 맞출 수 있을지 아니! 아니!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한 번에 성공하면 진짜 레전드인데 자 레전드 가자 넌 꾹티비야 자 이거 성공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겁니다 3 2 1 제발 1 2 2 3 2 2 2 3 3 맞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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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맞췄어 여러분들 제가 맞췄습니다 한 번에 맞췄습니다 1 2 1 2 2 2 2 2 2 2 2 3 2 2 3